몇 명 있어요? 다른 몇 명 있어? 타세요 타세요 우리 또 한 명 올라와 인명피해가 나지 않은 것이 너무너무 다행이고 이런 것이 다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의 노력을 해주셨기 때문에 아직 상황관리가 잘 된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올패에서 쳐놨던데 한강이 취소원이기 때문에 오염되면 안 되니까 오염방지할 수 있는 선박이라든지 다 동원해보고 흡착벌이라든지 해서 완벽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오염되거나 하면 안 되니까 눈이 많이 온다든지 결빙이 돼서 지금 만약에 결빙됐는데 사고 나면 오질 못하잖아요 구조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를 때는 과감하게 통제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들고 관련 기관이 협업을 해서 협업체제를 강화해가지고 다시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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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